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노란다입니다. 2023년 6월 예리자 8.4 공고 인사 담장 철거와 생활방해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17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담당 철거를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옆집 주인이죠. 옆집 주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어떤 내용이냐 볼까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경계의 담장이 있었습니다. 이 담장의 그중에 1평방미터, 1제곱미터 정도죠. 이 담장이 원고축 토지에 위치한 겁니다. 이렇게 쏙 삐져나온 거죠. 이 담장은 피고의 주차장을 위한 기둥과 출입 섭탄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 담장을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 확정됐습니다. 담장 철거 소송을 이미 한 차례 했어요. 1소송에서. 그래서 집행을 하러 갔더니 판결에 따른 집행관이 담장을 절단할 경우 담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마 또 이 담장이 아마 이런 여러 나머지 담장의 중요한 기둥이어가지고 이걸 철거하면 나머지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봤더니 다른 부분의 손상이나 붕괴 없이 이 사건 담장만 절단 철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민법 제217조에 의해서 판결에 집행으로 이 사건 담장 등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제설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청구를 합니다. 민법 제217조가 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걸 인용한 거죠. 어떻게 했던 이 담장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가 민법 제217조를 근거로 해서 청구를 했고 원심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민법 제217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두,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것일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연, 매연이죠. 매연 또는 열 또는 액체, 물이 흐르는다든지 그다음에 음향, 소리, 진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되는 토지의 사용자는 이거를 옆집에 가지 않도록 방해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편, 반대편 집에 있어서는 그것이 통상의 경우라면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의 용도가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치를 채울 의무가 있고 통상의 범위 내라면 참아야 된다는 이거를 217조가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침범한 담장, 담장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용인할 의무가 발생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담장은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담장에 무너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철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17조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면 이 사건 담장의 존재로 원고에게 217조가 말하는 매연, 열기체 등 기타에 유사한 것으로 반영한 생활방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고 그런 사정도 없다. 즉 이 담장의 존재 자체가 매연, 열기체 또는 진동, 응양 이런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민법제 237조. 경계를 경유한 경우에는 담장 설치를 해야 되고 공동의 비용으로 하고 해야 되며 상대방이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일방이 설치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237조의 새로운 담장 설치에 관한 혐정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이 보기에는 원고가 지금 처한 문제, 즉 담장 철거소장이 승소를 했는데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 이 상황에 관한 해결책은 민법제 217조가 아니라 민법제 237조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생활방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주장과 그 근거에 현재 모순전점이 있거나 불안전불명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심은 성명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은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담장이 없는 것과 똑같다. 담장이 없다면 없을 때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민법제 237조이고 새로운 담장의 설치에 관한 협력 의무 이행으로서 설치 필요성,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비용, 부대에 관한 해서 심리를 다시 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은 결국은 원고가 담장 철거소장에 승소를 했고 집행이 안 된 이 상황에서 민법제 217조가 아닌 237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217조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파괴한 겁니다. 원고로서는 피고의 불리의 의무 비누룡으로 인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 건데 강제집행관이 못한다고 하니까 2차 소속, 이 사건 소속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청구를 하면서 근거조항을 민법제 217조로 잡았는데 이것은 행가의 방해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결국은 철거 대상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새로운 담장 설치를 위한 민법제 237조가 근거조항이다. 즉 원고는 청구 근거를 잘못 삼았고 원심도 일고를 좀 더 명확하게 성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안 하고 그대로 인용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237조에 의해서 새로운 담장을 설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